이번엔 평양의 전통주, 문베주를 만나봅니다. 최고의 술맛을 내기 위해 손수, 농사를 지어 문베주의 재료를 공사하는 이기춘 명인. 재료 하나하나 명인의 정성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. 실온에서 이틀간 발효시킨 물 누르게 고슬고슬하게 지어진 매조밥을 넣어 주모를 만듭니다. 5일 동안 숙성시킨 미술에 찰수수밥을 넣어 두 번의 덧술을 하는데요. 그 열흘간의 발효기간을 거치고 소주꼬리에 술을 내리면 문베양이 가득한 문베주가 탄생합니다. 저희들이 이 귀한 평양의 문베수도 배워보고 평안도식의 주안상을 지짐이 묵물, 값어치 있는 그런 걸 보고 배우고 한 것 같아요. 할머니 술잔 딱 들고 계세요, 지금. 부어라. 하시겠다고. 할머니가 술을 먹나 뭐. 배를 막 우작우작 씹어먹었던 배향기가 싹 나요. 그런데 배는 안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희가 만들면서 다 배웠습니다. 배가 안 들어가는 걸. 저희가 만들었던 지짐. 지짐. 이건 뭔데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? 내포중탕. 내포중탕? 네, 돼지, 고기 내장을 손질해서 탕을 끓이던 것 같아요. 이것도 평양의 전통적인 음식인 거죠? 이것도 주로 설날이나. 할머니도. 안 돼서 나. 네, 그렇게 할게요. 합쳐보실래요? 네. 갈비찜 맛과 나기도 하고. 내장탕. 내장탕이라고. 내장탕이기 때문에. 여기에 내장탕이라고. 그러니까 간이랑 옥창 같은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이렇게 큰 상 찾아서 먹으니까 기분이 남다른데요? 평양의 문베술도 배워보고 전통음식 문물을 만들어 봤다는 게 무엇보다 값어치 있는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